4 2 3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김성동 교수입니다. 제 464페이지 제 6절 간접전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열혈TV를 절차트 해주시고 추천 업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 6절 간접전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전범이란 직접 실행행위를 하는 타인을 앞세워 간접적으로 구속요건을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독이든 주사약을 환자에게 주입하여 환자를 살해하려는 647페이지 계획을 짜고서 아무것도 모르는 간호사를 이용해 의사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형법 제 44조 1항 간접전범을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루마제 1번의 간접전범의 본질 간접전범의 본질에 관하여 정범설, 공범설, 공범은 간접전범설 등이 대립한다. 이 같은 견해들이고 형법 제 34조 제 1항의 표제어는 간접전범으로 되어 있지만 규정의 내용에서는 간접전범을 교사 또는 방조위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하고 있어서 공범으로 불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범종속성설 가운데 제한적 종범 형식과 극당적인 종범 형식의 대립과도 직접 연관된다. 1번의 학설의 태도 양가로 1번의 정범설 간접전범은 우월적 의사지배를 통하여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는 타인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는 자가 전체 범행의 주재자임으로 정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서는 교사 또는 방조를 이용하여 해석한다. 양가로 1번의 공범설 우리 형법상의 간접전범을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써 간접전범자의 처벌에 관해 형법이 교사 또는 방조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그 체계장의 위치도 교사범과 방조범에 비위치하고 있음을 근거로 둔다. 양가로 3번의 공범형 간접전범절 간접전범의 정범성을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34조 1항의 간접전범은 교사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공범의 특수형태로써 준 도구성, 즉 도구의 범과는 성질을 특징을 가진 공범형 간접전범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가 간접전범을 정범으로 보는 종류의 견해와 다른 점은 형법 제34조의 해석문상 키교사 648페이지 자나 피방조자가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소극적 요건만 충족되면 간접전범을 성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월적 의사지배라는 적극적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이번의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간접전범을 책임 보는 역사 등을 마치 도구나 손발과 지용하여 간접으로 죄의 구성 요소를 실행한 자라고 한다. 이 판시에서는 간접전범의 정범성 표시로써 우월적 의사지배라는 적극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교사자나 피방조자의 도구성을 전면에 등장시킴으로써 간접전범의 정범성은 인정하는 것은 형법 제34조 1항의 규율 태도임을 함축하고 있는 듯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으로 양가로 1번 공범설 및 공범형 간접전범설과 정범설의 차이 공범설과 공범형 간접전범설을 취하는 입장은 극단적 공범형식을 잔재로 삼아 공범우이수성 원칙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두 견해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였지만 책임이 적합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공범 성립이 부정되고 이 가발성의 공범을 간접전범 주장이 보충해준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정범서를 취하면서 제한정서 형식에 따르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였지만 책임이 적합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공범의 성립도 가능하고 형법 제 34조 제 1항이 간접전범의 성립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 정범 무시성 원칙에 따라 간접전범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이용자에게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간접전범이 되고 우월적 의사지배가 부정되면 공범 성립의 가능성만 남게 된다고 한다. 양가를 이번에 공범설과 공범형 간접전범설의 문제점 공범설은 형법 제 34조 제 1항의 문헌 속에 규정되어 있는 간접전범죄의 처벌문제를 공범 정범의 구별에 관한 본질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처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규정은 그 가담 형태의 본질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한다면 교사자를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제 31조 1항으로부터도 교사범의 본질은 정범이라 645페이지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위반된 태도일 것이나 실제로 그렇게 보면 변화는 없다. 동그란 2번에 공범설은 공범인 간접전범의 성립력권과 공범 성립의 전제조건을 별도로 취급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 공범설의 주장자들은 스스로 공범으로 범죄하고 있는 간접전범을 극단적 정속 형식의 태도를 속으로 얻지 않고 형법 제 34조 1항의 탈 속에서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는 이유를 공범 초벌의 불비를 막기 위함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보다는 간접전범이 전체 범행의 주인공 즉 행위 지배자 우월적으로 이사 지배자이기 때문에 공범이 아니라 정범이고 따라서 타인에 의해 정속대학 형립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동그란 3번 공범인 간접전범설에 의하면 공범인 간접전범을 형법 제 34조에 규정된 간접전범이 전형으로 보고 그 이외에 간접전범이 인정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례에 대해서는 형 규정과 별도로 도구형 간접전범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특수한 간접전범 사례 우술하게 될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형법 제 34조 1항에서 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삼게 되어 주객을 전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양가로 3번에 간접전범의 정범성과 우월적 의사집에 형법 제 34조 제 1항이 소속장하고 있는 가담자들을 상호관계를 사물논리에 부합되게 바라보며 간접전범자는 그의 이용되는 자와의 관계에서 행위의 전체 진행 과정을 손하게 해놓고 지배 조종하는 자로서 정범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공범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처벌되지 않는 자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하는 자를 단순히 공범에 불과한 자라고 한다면 형법 제 34조에 포섭될 수 있는 사례의 유형에서 정범 없이 공범만 존재하는 경험에 비착되고 말 것이다. 정범인 간접전범의 정범 표지는 행위 지배라는 일반적 정범 표지가 구체화된 우월적 의사집에이다. 우월적 의사집에란 배우 조종자의 간접전범자가 피의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의사 혹은 지식을 가지고 매개자의 행위를 지배 내지 정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사집에는 간접전범과 조사범 또는 방전범의 급변 기준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번 올려두고 다음 건 의사하도록 하겠습니다.